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인가요? 그렇습니다. 제가 이제 10푸숄더 17성. 자 어떤 것을 할거냐. 보시면은 17성의 15%가격이 20억이죠. 어 대강 요런 느낌으로 해서 팔려고 합니다. 아 제가 이거를 7억인가 6억인가 팔고 있었거든요. 안팔려가지고 이제 17성까지만 보내면은 가격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요. 한번 해보려고요. 10억의 기대부용으로 생각중이고 이제 여기서 제가 작을 해줘서 더 좋게 만들어주면 되겠죠. 일단은 에딘 한번 열어보자. 아 그렇죠. 그렇죠. 아 아 방어력이네. 어 어 어 어 어 야 좋습니다. 에디셔널 각유 아 근데 굳이 열 필요도 없는데. 아 굳이 이렇게 열 필요가 있나. 아 아 마력 10 붙었습니다. 그것도 10으로 붙었는데 아깝니다. 일단은 요기에다가 아 아 아 뭐하는 거야. 혼줌을 때려받습니다.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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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떡하냐. 아 왜 이렇게 많이 발렸니. 미치겠네. 에이 야 미치겠네. 이거 참 어떡하냐. 아 이거 작을 뭐해야 되냐.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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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해하네. 아 궁호가 떠버렸네. 아 궁호의 럭윌이 올랐네. 궁호의 럭윌이 올랐네. 50% 까지. 아 아 한번 작게 보고 싶긴 한데. 손 110% 로 해보겠습니다. 아 탭이 안되네. 희망 철정 넘었는데. 아니 ㅋ 스무적인데 어이 강철무적이네 와 안되겠어요 혼점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아 떨궜다 아 괜히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았는데 아 아 거의 1억을 날려먹었대요 더 안좋아졌네 아 결론은 스타버스를 해가지고 17성을 띄울 예정입니다 10억 안에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딱 10억만 빼놓았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죠 10성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중히 별을 맞추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 10억안에만 갔으면 좋겠어요 욕심 안내고 기에이브용이 9.8억이었나 그렇던데 음 내내 어 뭐야 아 깜짝 놀랐네 펑펑 소리가 나오길래 깜짝 놀랐네 펑펑 소리가 나오길래 깜짝 놀랐네 몇억 썼어 1억 5초 아하 벌써 2억 들어가는거지 아 16,17도 문젠데 13원 갔었나? 한 번도 안갔던거 같은데 14,17도 문젠데 아, 그래도 8억 안에 가야될, 9억 안에는 가야될 것 같은데 순백 날려먹은 게 있으니까 그 땡, 이렇게 실패할 줄 몰랐지 13은 갔었나? 13은 갔었나? 기억이 안 나냐, 나 왜? 아, 벌써 6억 7천 남았네 팔리는 거는 시세 검색을 참고하세요 아, 저 14은성 한 번도 못 가고 4억 날린 거예요? 아, 진짜 맞다, 느낌이 좋네 아, 안 좋은 느낌이었군요 아, 안 좋은 느낌이었군요 음, 5억 밖에 안 남았는데? 헤헷 쓰읍 하하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떨어졌네 에이 어 어 마이 갓 4억밖에 안 남았는데 아 아니 3억밖에 안 남았는데 하아 14성을 안 가는구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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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억밖에 안 넘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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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였던거 같은데 아.. 더 숨 안되는데 그럼 시나리오 실패하는데 1억8천6배 아.. 1억8천6백이라.. 1억8천6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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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억8천2백 아니.. 너무 슬피하.. 어 더 써야겠는데 더 써야겠는데 아 14성도 못가봤네 쩔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진짜 10명 넘게 썼놨는데 14명을 한 번 못 가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0명 넘게 썼놨는데 14명을 못 가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건가? 아 이거 아닌 것 같아. 25명 넘게 썼놨는데 14명을 안 가는 것인가. 14명을 안 가는 것 같아. 14명을 안 가는 것 같아. 아 이거는 아 그냥 그대로 팔거라 괜히 해가지고 난리 났네. 난리 났다. 난리 났어. 15억째 들어가겠구만. 10명 넘게 썼놨는데 14명을 안 가는 것 같아. 15명을 안 가네. 15명을 안 가네. 15명을 안 가네. 15명을 안 먹으면 14명을 안 가네. 아.. 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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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원은 가져요. 마지막 도전이다. 아.. 말도 안 되는데 도전.. 또 하면은 개 창작 손해대. 아.. 아.. 이제 이 부분을 만나봐야 돼. 그렇지? 아.. 생일 축하합니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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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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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하기 싫다. 저주 먹었다. 난리났다. 난리났어. 저주 먹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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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주 먹們. 저주 먹었어. 저주 먹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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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나 계속 왜 이렇게 비싸졌냐. 와... 22성 도전하는 것도 아직 17성만 올리는 건데... 어째 이렇게 실패한단 말인가... 와... 아... 아... 좋습니다 좋습니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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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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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번 터지겠지? 준비해. 마을을 못 가니. 하... 아니, 14성을 안 가요. 14성을 안 가요. 14성을 안 가요. 14성을 못 가요. 14성을 안 가냐고. 미치겠네. 미치겠네. 15성을 안 가요. 아, 30억 먹었네. 결국에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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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성은 언제가냐 진짜 못해먹겠네 14성으로 안가니까 14성으로 안가 14성으로 14성이 뭐라고 왔다 근데요 30억만에 왔다 30억만에 왔다 30억만에 30억만에 14성을 맞다거де요 14성의 맛을 맞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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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석만 가자. 욕심부리지 말자. 일단 20석 가자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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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상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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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전승해. 전승해. 안된다. 왜 22석을 보내려는 것인가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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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 절대 안된다. 그건 안된다. 그건 안되지. 그건 절대 안된다. 그건 안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50억 됐네요. 아 22석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22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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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리 터졌어 그냥 사자 틀림裡 그럼 Auf고ichu α 좀 더 악 다 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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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너는 누구냐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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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아우 성공했다고? 아우 안 보였네 아 안 보인다 안 보여 아 소리 틀어 안되겠어 정면 널파한다 아 이번에 터지면은 진짜 답 없는데 답 안 나오는데 아우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번에 터지면 지지다. 답 안 나온다. 이번에 터지면 답 안 나와. 진짜 이번에 가야되는데. 이번에 터지면 답 없다. 다 먹었어. 안 터졌으면 좋겠다. 안 터졌으면 좋겠어. 안 터졌으면 좋겠어. 안 터지기만 했으면 좋겠어. 아 가긴 가야지. 그렇지. 돈을 썼는데 가긴 가야되는데. 더 안 터졌으면 좋겠다. 아 20억밖에 안 남았네. 다 먹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aww 아. 1658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터지면 끝이다. 무조건 끝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졌다 졌다. 아 대구 날렸네. 아 아 졌다 졌다. 아 내가 졌다. 내가 졌어. 내가 졌어. 내가 졌어. 아 왜 이렇게 비싼 거야. 낙인석 사봐야지. 내가 졌다가 더 못하겠다. 아 아 아 팔려도 이게 팔리냐. 아 먼치는 아마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. 아 아 아 아 너무 많이 샀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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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100억을 잃은 것인가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깝긴 하다. 아까 전에 딱 20성 갔으면은 그때 딱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. 쓰읍 그게 제일 아쉽네. 그게 제일 아쉬워요. 아 아 아 마음이 뒤져지는구만. 그게 제일 아쉽다. 아 아 누구였지? 에반이었나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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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성이 너무 안가긴 했어. 그게 문제였지 아 그냥 팔아야되겠다 에이 아 14성이 빡셌어 맞아맞아 맞아맞아 야 이게 17억이었어? 아 구입력이구나 그렇지 그렇지 어 12억에도 팔렸네 뭐 없는데 에디퍼때문인가? 어허 뭐지 뭐지 26일이라 그런가 이거 12퍼데 아니 모르겠다 그냥 8억에 넘기지 어 고맙습니다 아 결국에는 90억만 잃고 망했네요 하하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